그리고 이경영 성대모사 해주세요 싫어해요 잘하잖아 유튜브에서도 사람들이 다 재밌대요 싫다고요 아무만 해줘 무슨 노래? 샘본사쿠라 작다네 근데 성대모사 안아있는거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콘 잘 어울려요 진짜? 약간 묵아시나? 응 엄청 많고 그리키차가 왔다 고맙습니다 진짜 쌀이 많네요 뭐요? 아 쌀이 많네요 여기가 갈까요? 쇠도가 갈까요? 구르메이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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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유명한 학원 도라이 자기는 도라이예요 여기가 중심지야 모이자 어디에 모이자 데지냄스 데지냄스 엄청 슬 도끄스 라면 도라이예스 도라이예스 이삼 한국의 돈코넛은 돼지의 냄새가 강하다고 하네 오! 어디가 좋아? 그럼요? 멘시! 구독자님의 추천! 사람 너무 많아! 왜? 진짜 라인? 돼지 냄새 대박이야 진짜? 쿠르크하고 처음에 아다톡키처럼 마치 빈가 봐 지금 8명 정도 기다려있어 정말 제가 돈코넛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몇 번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그 돈코넛 맛이 안 나는 거였는데 오늘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가 왔어요 하이구 배고파 아살리와 콜떼리 어디에 가요? 콜떼리 뭐예요? 콜떼리가 느끼해요 아살리가 느끼한 거? 아는먹기야 뭐예요 아니고가 왔는데 콜떼리요 안 느끼해요 아살리요 오! 정말? 콜떼리는 돼지 돼지인데? 진짜? 자자고르크해 라면은 미치게리 일본의 아살리다시피 아이오! 아이오! 안녕하세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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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に邪魔です。 博多弁が張り方じゃないよ。 よぎそね、ガバカタって言わないといけない。 髪のゴムまでくれる。 もらったね。 おかしさもらいますね。 失礼いたします。 トラブルが、トラブルがする。 次はダルムドンって言って、 デジャンの丼が作ってます。 デジャンの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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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かったね。 今の丼は名物。 あぁー。 ヤバっ。 キムチみたいなものが、パトギみたいなことがある。 これはメンバーにコチュジャンみたいな。 スポーティーに入れるような。 アサビの丼がある。 スポーティーに入れて。 カッコいい。 アサビでもcereごと。 本当ですか? カッコい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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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홀 전부 안 느끼해 아 그래요? 팩카토가 돼지 냄새가 나와 아 이건 진짜 냄새 마는데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비싼 느낌이에요 크레메 아하하하 지모토의 오디산이잖아요 에? 잠시만요. 바람이 불쌍해 못 보고는 거 같아 뭐야 저기 앞머리가 아필 어? 어? 어디? 아 진짜? 에? 콩이니까 콩이 있어요 와 예쁘다 도시가 있는데 콩이 있어요 털리브로더에 가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김경식이니까? 콩이 물고기 때리고 있어요 제일 많이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어요 차에만 엄청 큰 거 같아 가이드북도 엄청 많이 받았다 네? 가이드북도 아날로그인가요? 그릇은 여기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 그냥 인터넷에서 찾으면 좋겠는데 듣고 싶어요 현실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룹은 사투리가 있나요? 아! 아까 말하는 것들 가바카? 가바카 가바카って 말씀해주세요 그룹은 뭔가 신기하다 러브? 러브 보이잖아? 이런 느낌? 알겠어 에? 유행地? 넷경空間 아! 노레반이잖아? 에? 카라오케인데 귀신의 집이잖아? 노레반인데 이렇게 생겼어? 고을! 옛날에 왔듯이 각세지다이기 뭔가 친사이 버전으로 이런 노래가 있었어 옛날 노래 막 그룹은 가오를 많이 짓는거에요? 어! 왜? 달라요! 이거 구하렸네 원래는 2개 프로필을 하는거에요 원래는 세스코 게임을 받은거에요 저는 사망코입니다 딴딴 여겨소 그 느낌이네 무슨 노래를 듣고 있었어? 소란 여겨소 대답이 했어요 오우! 그리고 사이오니 했어요 헤이! 도시락도 나가라 소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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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네? 어? 이거 뭐? 햄소세지다? 족발 비엔나 소세지 치킨 이거 뭐야? 그거 그거 겜복쿤 포크 소세지 덱카라 신기하다 반찬을 올리네 오우! 오우! 250원 정도 크리코 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르메로 삼행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 수 있겠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크리코는 루 룸메이트 랑 오우! 네? 메가리타 때 오우! 구 크리코 바보 에? 루 루이비통 안 사줄게요 오우! 왜? 메가리타 때? 아하하하 자기가 주문한 택피오카 이치고 밀크 제가 주문한 멜론 소다 아! 3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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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어디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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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오 라벨은 저도 후쿠오카에서 참 좋아했던 라벨인데 콘텐! 역시 사람 너무 많네 진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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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지금 10크림 마치고 근데 소리고리 아주 맛있다는 거야 그쵸? 오우! 도알코 같아 응? 도알코 같아 도알코 같아? 왜? 오우! 오우! 타게가 아시타 센일이잖아요 마지막 27살이예요 광고가 단속인 카라 이스라엘 이메지가 나이니까 아아 혼인신고 또 니들네 오우! 별로 케이크해 오우! 마지막 27살이예요 사이인 광고는 12월 31일까지 오우! 12월 31일 생생한 사람은 나이형 안 먹었는데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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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다 안 넘치ervice 님과 와우! motion 자아들이 진짜 오우! 뱃잘 뱃의 라면, 삼각김밥, 냉두, 스타드, 니니크 마시마시데스 이기하지 않다 이기지 안쪽은 안쪽으로 가득 차가워 이기지 안쪽으로 가득 차가워 이기지 안쪽으로 가득 차가워 아, 이기지 안쪽으로 가득 차가워 안들어 가기지 않나? 좀 전혀 안쪽으로 가득 차가워 아침야를 개단으로 가득 차가워 온도인에 들어? 명심은.. 마지막에.. 저는 라면이 좋아지 않는 라면이 라면이 좋아하네요 생각보다 더 단단해 더 라면이 좋아 더 야무살이 좋아 그러니까 이 라면이 좋아하네요 여기는 여자도 먹기 쉽죠 그런데 라면이 마른라의 단순한 라면이라 오늘은 마스크가 안되는거죠 今 マスクの中にニンニクの匂いじゃん。 ウリなんか追いニンニクするじゃん。 睡かせるからさ。 ここでめちゃくちゃカロリー消費してからいきましょう。 今から背の丼をあげるんだ。 楽しみ? 好きな背は何ですか? チキン? 栗口好きな背は何ですか。 形成? 成功!